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라이트 징크! 안녕하세요, 미리박입니다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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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류먹니는데, 어류먹니? 갑자기, 빠제 머릿콘트에... 아, 뭐야? 춤추세요, 아! 왜? 카펜 찍어요! 언니 손 씻었어? 언니 땀이야! 어떡해, 미리래! 무서워! 이거 아니에요? 저요? 어? 어? 됐다 티비오크 비트하트! 이루비를 먼저 말했어요 위혁 누군가요? 오! 나이파라는데 나아! 오! 3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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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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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훈 어? 아! 문자! 문어주세요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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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무서운데요? 상대가 누구? 장갑? 아, 선이에요 선이에요 뭐야? 어떻게 생겼어? 진짜? 혼혈이네요? 핫! 뭐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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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이야! 과연이 저흥자입니다 화이팅! 화이팅! 오! 왕팅! 와우! 일본어 공개? 오! 왕팅! 오! 휘스마스 아니 그걸 모른데 맞으면 진짜 신기해 모른데 맞으면 진짜 신기해 나는 이런 게 내가 아주 친한 수 있어요 맞아 아 야 가현아 너무 많이 봐 저게 된다 야 근데 큰데? 동이가 아니었어? 찍어 먹어도 큰데 그냥 크다 동이가 아니었어?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닌가? 언니는 진짜 잘하는데 난 진짜 완전 잘하는 거 같아 언니는 진짜 잘하는데 난 진짜 완전 잘하는 거 같아 잘하는 거 같아 잘하는 거 같아 이건 다 모르는 거 같아 와 저희 첫 게임 했는데 진짜 전 이번 게임에서 가현이가 그거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뭐라 해야 되지? 서포터즈? 어 MVP 서포터즈 제가 가현이를 서포터즈 했고 가현이 최고의 MVP 맞아 근데 어떻게 그걸 맞히는지 난 몰랐어 일단 언니는 진짜 못 맞혔어 그거를 난 빵 안 좋아해서 절대 못 맞혔고 나는 살면서 대팥빵? 대팥빵? 봤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근데 아니 안 먹어봤으니까 근데 너가 옆에서 대팥빵 대팥빵 이거 봤다고 얘기하길래 어 여기만의 약간 시그니처 빵인가 했는데 저는 아까 구경했었어가지고 다 기억했죠 그래서 저는 최고의 MVP는 가현이라 생각하고요 저 이번 게임은 가현이가 좀 찢지 않아요 가현아 잘했다 잘했다 너도 악분이다 역시 넌 내 최고의 동생이야 저는 내가 보여줄게 화이팅만 게임은 니가 갈게 넌 나의 최고의 동생이란다 최고의 리더 최고의 선장 최고의 가현 응원한다 응원해요 가현씨 다음 게임도 화이팅 헤어들만 자 하나 둘 셋 다음 가고 화이팅 짠 제가 대팥빵을 맞췄어요 어때요? 대단하지 않아요? 제가 어떻게 맞췄냐면요 이 냄새가 세 가지가 있어요 마늘 마늘 양파 대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대파를 생각을 못했는데 예전에 한번 대팥빵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출 수 없다고 볼게요 근데 게임을 준비하신 게 손에서 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 한 게임 한 게임 끝날 때마다 지금 계속 손을 시스로 지금 왔다갔다갔다 버리는데 좀 신선한 경험이었는데 아무튼 빵을 그렇게 촉각놀이로 만져볼 수 있었던 이런 시간 마치 애기가 된 것 같은 애기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촉각놀이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